아아! 야! 야! 나 몰라. 에이 이런 게 어딨어? 어. 어. 야! 나 평소에도 좋아했어. 야! 이렇게 성공하면 어떡해. 뭐라고? 왜 성공하면 어떡해. 갑자기 필맛아가지고. 갑자기 필맛아가지고. 필맛아가지고. 아 몰라. 갑자기 필맛아가지고. 금배달 짜고 좋으시겠어요. 아니 그게 아니지. 우와 이거 봐.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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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나 울어. 아! 아!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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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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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요. 와우. 아 진짜 까만 해. 아 왜 이렇게 잘 나와. 실수가 없다니까? 실수가? 실수 봐. 아 이거 세 개, 세 개까지 된다. 여기까지 괜찮아요. 아니, 정말. 아, 아. 아, 아. 천천히 천천히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그렇지. 그렇지. 못 자고 보는 거 완전 끝이야. 오빠 거기 있어요. 아, 잘하네. 화이팅. 이게 2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오셨다, 오셨다. 손님 오셨다. 아, 지신 거. 야, 무겁자야. 아, 무겁자야. 아니, 우리 둘이 다 했잖아요. 그래도 이러다가 되게 잘 됐어. 근데 이러다가 되게 잘 됐어. 아, 기부러. 좋네. 잘한다. 오. 잘 놓은 거 같아, 잘 놓은 거를. 오. 왜요? 브라보. 아니, 현지 형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미 잡고 나서 방해했어. 자, 지석진 씨 금메달 획득. 현지 형, 여기서 잘하면 돼. 아니요. 형이 좀 전에 하시지 않았어요. 자전 ran. 신 heps이 있어요. 어휴, 무겁자야. 무겁자야, 무겁자야 진짜. 그건 지금 무겁자야.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지. 어떻게 이걸 해요? 오. 이거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가? 다잡아야 되는데. 다잡아야 되는데. 진짜 우리 아무것도 해봐. 여기 봐봐. 우, 우! 우, 우! 박수 박수! 김영훈 형, 약아. 해냈네, 여기. 야 현지 형이 해냈네. 첫 번째 금세달, 지가 이제, 고맙습니다. 판이 너무 어려워요. 진짜 그냥? 요, 아니요? 요거 예고! 어? 그래? 진짜! 내가 진짜 시킨 거 아니야? 아! 이거 안 되지, 이게. 자, 이제 첫 번째 미션, 공기 놀이는 끝이 났고요. 말씀드린 대로 2층에 가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. 2층 게임존으로 다 같이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아 매달 하나 따야 되는데 이거. 나 평상시 연습도 나야겠어. 아 진짜. 나 연습도 해서 평상시에. 알았어요. 형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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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형님. 오빠. 어. 안 해.